나한테 제일 궁금하다 나한테 제일 궁금하다 북한 회사는 좋은 얘기라니까 나한테 좋은 얘기라고 양아치 같애 양아치 같애 진섭이 나오지도 않잖아 누구야? 진섭이 누구야? 진짜 궁금하다 내 얘기가 다른 데서 어떻게 뭐 그런거 안 궁금해 나한테 진섭이 됐어 나한테 진섭이 됐어 근데 이런게 제일 궁금해 제일 궁금한 사람 느낌이라 특히 진섭이조네 그래서 주니언이랑 같이 말 한마디 했는데 주니언이 되게 별로 싫어 싫어한다고 하면 내가 좀 주니언이 주니언이 이런거 별로 관심도 없고 주니언이랑 사람 관심이 없고 펌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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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무슨거 아니야? 나한테 좀 의미가 과정을 시원합니다. 과정을 별로 지금 누가 시원한 것 같냐고 아, 네, 이거 아, 그래, 그거 내가 이거 시켜야 하니까 넌 이거 다 했었잖아 걔가 진짜 정보가 채용 아, 근데 걔가 좀 쎄요? 아, 얘가 좀 성격이 원래 좀 활발해가지고 아, 활발한 거 아닌데 뭐 해야 돼? 뭐 해야 돼? 아, 친해진다 어, 야, 그냥 멋있나도 네, 이거 형이 좋아, 너가? 내가 들어도 잘 맨톱 보내는 거 근데, 내가 들어도 진짜 근데, 그것도 그게 능력이야 마치 분명히 눌렀는데 뭐, 노력 없이 안 되는 거 그냥 맨톱 보내는 거 추억잖아 맨톱을 제가 노력을 해서 들어도 되는 거잖아 내가 순정적으로 그냥 잘 이거 하다 보면 되게 계속 안 하게 해서 희생이 된 거 그러면 이게 후인하고 그럼 저 신장에서 번호감기에 연락하자면 또 신장에서 번호감기 네 완성